다음 멤버를 기대해주세요. 이거, 이거 밖에 못하나? 어? 생각보다 못한 거였는데? 아닌가? 오! 930점 나왔네. 편집 안 되나요? 첫 번째. 뭐야, 나 되게 높네. 화면 할수록 높아져. 아, 916. 그거밖에 못해?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피드 순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수, 순서 이런 거에 관여해야 해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점수가 넘으면 좋은 거니까. 그쵸. 그냥 하면 되나? 응, 그냥 하고 때리면 돼요. 자, 갑니다. 애들 몇 쯤 나왔나요? 꺼졌어, 꺼졌어. 아, 잠깐만. 기계가 막아졌는데? 나 1등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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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안 탔어요. 나 1등 맞는데? 나 1등 맞는데? 자, 여러분 세 번째 도전자. 이번에도 이러면 1등이다. 고장 난 거 아니라고, 지금?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어. 얼마 안 나오네? 소리만큼. 849? 몇 나왔어요, 애들 다? 잠깐만. 어, 나 1등이네? 아니, 아니, 형. 아니, 형. 경찬이 916. 아, 진짜? 아, 렌즈 캐스터 안 보인다. 잠시만요. 꼭 이것만 해야 돼요? 와. 뭐 이렇게 누르는 것만. 야, 경찬이. 나 이거 진짜 못해요. 장난 아닌데? 해봐 봐, 해봐 봐. 자, 연습, 연습 게임? 연습 게임 괜찮아요? 없어, 없어, 없어. 자, 네 번째 도전자. 허, 찬. 연습 게임 없어요? 그냥 얘기해 줘요, 네 번째 도전자랑. 네 번? 네 번째. 아,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안 돼, 안 돼. 아, 한 번만 하다, 진짜로. 알았어, 안 돼. 연습 안 했어. 연습 한 번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건 우리가 확실하게 한 번 해요.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아, 나 이거 진짜 못해요. 힘을 이렇게 딱 줘야 돼. 오. 오. 우와!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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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에서 이걸로 게임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승식이한테 진 기억이 있는데 저희 일어나서 해도 될까요? 아, 자신이 없네요. 아, 여기. 반지, 반지 빼고 갈게요. 지금, 아, 잠깐만요. 1등이 지금 몇 점이에요? 1등이 지금, 와! 찬이 형 987점. 거의 만점에 가깝네. 와! 오케이, 오케이. 자, 꼴등은 누구예요? 꼴등은 승식이 형? 어, 승식이 형 잘했었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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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도와줘. 아, 됐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요, 저. 네, 갈게요. 네, 저는 939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꼭 이 자리를 계속 지키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손가락 힘. 저 한 딱 밤 때리거든요. 옛날에 전설에 승식이 형 그거 생일 때 빡 때린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반지 다 빼고. 서서 해도 되나요? 아, 연습 게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연습 게임 한 적 멤버 없어요? 와, 이거. 987이 어떻게 나와. 어. 나 950야. 아. 잠깐만. 어, 잠깐만. 970. 찬이 형 1등이네.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다. 저는 몇 등 정도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의권일 거예요. 안녕. 꼬르방치야 뭐야. 네. 아, 나 손가락 별로 약한데 파워. 자, 하나, 둘. 저 901점 나왔어요. 대박 킹! 저 901점이 나왔는데 분명 제가 꼴등 아닐까요? 네. 네. 뭐 어찌됐건 뭐 1등인 우리 멤버 중에 1등님. 어. 순서. 이쁘게 한번 짜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곧 만나요, 에이리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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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